영어 동화세상 니틀박스 ABC북 ABC북은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알파벳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.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었답니다. 먼저 알파벳의 이름과 대문자, 소문자가 소개되는데요. 알파벳을 쓰는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줍니다. 화면을 따라 직접 써볼까요? 이어서 등장하는 귀여운 생쥐 한 쌍은 알파벳의 이름과 음가를 다시 한번 들려주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. 그 다음에는 해당 알파벳이 사용된 단어가 제시되는데요. 알파벳과 단어의 발음을 명확하게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귀엽고 재치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지루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알파벳을 익힐 수 있답니다. 니틀팍스의 ABC북과 함께 재미있게 알파벳과 영어 단어를 배워볼까요?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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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